포드 셰일즈 협의스 코리아, 대표 정제이, 는 19일 포드유럽이 개발을 완료한 5인승 스포츠 디젤 세단 올 뉴 몬데오를 출시했다. 몬데오는 지난 1993년 2세대 모델 출시 후 지금까지 총 400만대 이상 판매된 포드유럽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다이내믹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자랑한다. 경제성과 파워, 친환경을 겸비한 최대 출력 130마력, 최대 토크 32 6kg M의 듀라 토크 뜻이 0엔진과 자동 수동 겸용의 듀라 쉬프트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다. 4세대 모델 뉴 몬데오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경쟁을 위해 고급 사양과 첨단 기술이 되고 채용됐다. 특히 포드 더블류아시나 포멜러 1 레이싱 머신 회사나 볼 수 있는 동일한 스타일의 포드 파워 푸시 버튼과 동급 수입차 최초로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혼유 방지 이즈 퓨얼, 이즈 퓨얼 시스템 등 각종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눈에 띈다. 유론캡, 유러피언 누카 어세즈먼트 프로그램, 유럽 신형 차량 평가 프로그램, 최고 등급인 오스타를 획득해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3850만원이다. 운전자 무릎 보호용 에어백을 새롭게 추가 총 7개의 에어백을 갖췄고, 재동력 분배, EBD, 내장 ABS, 전자주행 안전장치, ESP, 경사로 출발 보조장치, 힐 론치 어시스트, 액티브 헤드레스트 등 능동형 수동형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이사는 올뉴몬데오는 정교한 핸들링과 흐트러짐 없는 주행 성능, 프리미엄급 첨단 편의장치를 갖춘 차로 유럽 내에서 동급 차종을 뛰어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뉴몬데오 출시를 통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에게 포드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